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쇠가 다 찍었어야지 왜 배신자료가 왔어? 여자친구 전화번호 알려줬어 여자친구 전화번호 알려줬어 여자친구들아 그래요? 어..백..백..백..백십십 몇 명 아니었어요? 어제 봤는데 어제 봤는데 근데 이걸 아무도 안 본다는 거 사람들 어 나 어제 봤어 아 저..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비싸져 근데 진짜 맛있더라구요 맞아요 반찬은 그러면 어? 아니요? 그 한 번 그니까 몇 분이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어? 한 개 어? 한 개 두 개 포장 두 개 포장 아으! 참 теп 겨울에 태어나다 너무 귀여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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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 선배님의 님바베페 김장란수 김장상 arris 고교 꼬리 오징어? 옥수수튀김? 저거 딱 시키면 돼요 엄마 하나 먹을래 옥수수튀김 애미야 하나 더 추가해 이거 햄이 언니가 해준거랑 루프탑은 이제 위에 안녕하세요 자리 먼저 앉을까 엄마? 응 엄마, 또 상관없냐? 어, 괜찮아 우리나라 알잖아 우리나라 알잖아 아니면 아니, 우리 깨니까 깨에다가 어울리는 거 하나 골라볼까? 깨에다가 어울리는 거 대파 오니 갈릭 아닐까? 대파 네, 맞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번만 더 들어가고 한 번만 더 두고 다 먹었을 거에요 다 먹었을 거야 eler 이제 their food 한 번만 더 먹을 수 없어졌고 한 번만 더 먹을 수 없었고 o 사랑하는 곳 오늘의 라인은 잘 먹은 곳 이곳에 지금 오늘의 라인은 둘 다 먹으러 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안 먹어요. 그냥 순대만 양파리장 오리지널 양파 양파 랍스터 타르트 버섯 크림 소스 육회랑 우측 간장 소스 육회에요 드실때는 랍스터 타르트부터 시계 방향으로 드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귀여워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잖아 1시, 2시, 3시, 4시, 5시, 7시, 8시, 12시 이렇게 먹는거 아니야? 하나, 둘, 셋, 짠 응 이거 좀 더 들어가요 다 exits 아래쪽에 베카 크림 소스랑 옆에 사과 비클이랑 함께 드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엄마 두 끼 팍 붙인거에요 이날 다 찍었어 하지 아래쪽에 면을 풀어서 위에 천나무리랑 같이 드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따가 새로 나오는데 차가운 고스야? 히터 틀어 드릴게요. 이렇게도 같이 나눠주시는구나. 네, 해질 것 같아요. 어때? 나 굽는 거 사진 찍었지? 안 되지. 엄마 이거 하나 올려서 먹어볼래? 트럭이 짜지? 아니, 안 짜. 향만 나. 미안. 미안. 아, 나 그만할게. 나 진짜 그만할게. 너무 귀여워. 너무 예쁘다. 모아서 찍을까? 귀여워. 엄마. 하트. 하트 뿅뿅. 새침대. 네. 헤이의 타원, 링의 모양과 이 모양이 좀 달라서 완벽하게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큰 것들은 잘 휘어져요 쓰다보면 저도 수업을 이렇게 하다보면 막 씻고 세척 가지고 오셔서 높게 높게 짜셔야 돼요 얘를 이렇게 이렇게 짜는 게 아니라 높게 높게 원을 그리면서 짜야 할 겁니다 보시면 짜고 돌리면서 계속 돌려주면서 옆으로 돌리고 옆으로 돌리고 여기에서 이제 크림 양을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뚜껑을 닫았을 때 조금 더 볼륨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약간 굵게 갈아주시고 이제 조금 더 볼륨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약간 굵게 갈아주시고 슬편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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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너를 세척 이뻐 음 너무 좋다 저희가 항상 자연스럽게 시원해집스토리인데 오늘 그 고기 사는 안정의 사는 일상이란 요리 오잉 고기 사는 도착 아이스크림 рай아이스크림 근데 고기 사는 고기 사는 고기는 없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